블록체인 기반 뉴스 플랫폼 퍼블리시 프로토클을 지원하는 주식회사 퍼블리시가 블록체인 기반 엔드투엔드 인터넷 신문 솔루션 퍼블리시 소프트를 출시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퍼블리시 소프트는 클라우드 기반 콘텐츠 관리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을 결합한 솔루션이란 설명입니다. 언론사는 블록체인 전문 기술 없이도 손쉽게 자체 암호화폐를 생성하고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퍼블리시 소프트는 베이직, 스탠다드, 프로, 엔터프라이즈 등 총 4개 버전으로 지원됩니다. 프로와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 퍼블리시 프로토클 기반 자체 토큰 발행이 가능합니다. 자체 토큰은 플랫폼 개발 자금 유치와 이용자 참여 보상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줍니다. 특히 퍼블리시 소프트로 중요한 자료를 블록체인 상에 기록할 수 있고 분산 파일 스토리지, 댓글 작성, 프로젝트, 광고 네트워크 간 콘텐츠 공유, 접근 등 뉴스룸을 위한 각종 기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권성민 퍼블리시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이 언론 산업을 변화시키고 업계가 마주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며 퍼블리시 소프트는 앞으로 블록체인이 구현할 언론 생태계의 디지털 혁신은 물론 토큰화의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